아 톰보이 보이시한 매력을 다 보셨나? 대현아, 너 나 돈 좀 빌려줘 없어 거 없어, 있는 거 다 아는데 야 왜 그래 야, 진짜 죽고 싶어? 야 그만하지 뭐야 너 너 내 옆으로 와 아 야 넌 인간들이 비겁하게 때로 몰려서 친구들을 괴롭히냐? 아니 그게 아니라 인간? 괜찮아? 어, 고마워 고마우면 떡볶이나 쏘던가 아 유정현 유정현 야 많이 먹어, 내가 산다 어 아, 왜 웃음 으아, 맛있다 귀엽다 마저 먹어 먹어 대박 글자네 형택이 없어? 야, 야, 좀 봐, 좀 봐 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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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보다 탈탈하고 쿨한 친구였지만 정현이에 대한 내 마음은 친구 이상으로 점점 발전해 갔다 하 으아 으아 이걸로 닦아 고마워 왜? 할 말 있어? 어 정현아 실은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싫은 난 너 좋아요 언니 제 고백 안 받아주면 저 죽어버릴 거예요 내 첫사람 경쟁자가 여자야? 죽으면 안 되는데 뭐야 그렇게 멋있게 받지마 받아주세요 저 언니만 평생 사랑할 거예요 그런 말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받아준다는 거야 안 받아준다는 거야 저 언니 내가 혼자 좋아했어 야 난 태연한테한테 혼자 좋아했거든 언니 뭐했어 하나 둘 셋은 뭐야 여자들이란 내 거야 이거 경쟁자가 다 여자야